안녕하세요. 신이자가입니다. 이번에 새로 연재를 하는데 뭘 할 거냐면 단편 개그 만화를 할 건데 응! 딱히 좋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룰렛 돌려서 아무거나 나오면 그거 그리려고요. 그래서 제목은 랜덤 만화 이렇게 그리고 싶은 소재랑 제목을 나열한 뒤에 룰렛을 돌립니다.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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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작작 궁작작 짜잔! 이런 방식으로 한 주 한 주 랜덤으로 단편툰이 나올 거예요. 룰렛 만화면 주작 같다고요? 그렇다면 한 주는 룰렛 한 주는 구독자님 투표로 선정해서 그리겠습니다. 매주 다양한 만화들을 보여드릴게요. 그럼 만화 그리러 가볼게요. 빠이!